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것이 유일한 뭔가야 라면서 유일무이한 것을 소개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가까운 걸 가리키면서 이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 this라고 합니다 유일한 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는 우리 너를 the로 발음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한 건 하나기 때문에 너를 붙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뭔가야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법 뭐라고 할 수 있죠 way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기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chance This is the only chance 이것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This is the only chance 이것이 유일한 때예요 무엇을 할 때라고 할 때는요 우리 시간이랑 동일하게 time This is the only time 이것이 유일한 때예요 이것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단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clue clue 이것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이것이 아 fueron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유 발음 연습해 볼까요? reason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This is the only reason.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답, 정답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단어를 다른 걸로 한 번 써볼까요? 좀 깁니다. 연습해 볼까요? opportunity 이것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This is the only opportunity. 이것이 유일한 순간입니다. 순간은 이렇게 얘기하죠. moment moment 이것이 유일한 순간입니다. This is the only moment. 이곳이 유일한 장소입니다. 장소는 place 이곳이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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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종류예요. This is the only kind. Is there any other way? I don't think so. This is the only way. Is there any other way? I don't think so. This is the only way. Is there any other way? I don't think so. This is the only way. Chance Clue Answer Place This is the only way. This is the only time. This is the only reason. This is the only moment. This is the only way. This is the only w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